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한 증거나 단서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병현 기자와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앞서 봤지만 계엄을 심의했던 국무회의 회의록,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담겨 있을 자료입니다. 하지만 현재 참석자 명단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입니다. 공식 확인이 안 된 사람은 세모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기재부, 법무부, 외교부는 국무회의 참석 여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참석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회의에서 대체 무슨 얘기가 오갔냐, 어떤 내용이 오갔냐도 더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기에 누가 동조를 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국무회의 회의록은 행안부 의정관실에서 담당을 하는데 이번에는 담당자를 빼고 회의를 했습니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회의록을 국방부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보완을 이유로 대며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확보를 위해서는 강제 수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메모도 또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수사가 늦어지면 폐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은 야당의 폭벌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해제를 의결하면 해제할 생각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내란죄의 쟁점은 국헌 문란의 목적에 따라 강압적으로 헌법기관이 기능을 못하게 했냐입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의미를 일부러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이렇게 밝히면 이게 다른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야당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다, 국회를 장악할 의도는 없었다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의 입장이 알려지면 당연히 관련자들은 수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입을 맞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체 규명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가 늦어질수록 그 우려는 더 커질 겁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이제 전임이 됐으니, 자연인이 됐으니 행동도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이것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출국 금지는 됐지만 관련자들의 만남이 더 자유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고발을 접수한 검찰이,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나선 상황이지만 관할 건이 없는 군 내부까지 깊숙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특검 등 별도의 수사팀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와 따져봤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